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와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홍지윤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그녀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홍지윤은 지난 2020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로트에서 눈길을 끌며 활약한 후 최종 2위로 경연을 마쳤습니다. 이후 각종 예능과 라디오 방송, 광고, 드라마, 뮤지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지난 3월 홍지윤의 손을 들어주며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팬들은 홍지윤이 맘고생이 심했을 거라며 그녀의 앞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트로트 선 출신 홍지윤이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